누구세요? 그건 아니고 여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?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못 들었는데 여긴 그렇게 합니다 아까 하는 거 못 봤어요? 복도동에서 온 네 복도동에서 온 미세스스 김입니다 네 김정희씨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들 잘 부탁합니다 자 올해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? 20살이요 왜요? 정께 보시네요 날물에 따님 얘기하시는 거죠? 나이가 따님도 그보다 더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자 매트로 보이십니까? 저 오늘 처음 왔습니다 얘기를 봐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55? 50도 넘었어요? 58? 60? 62? 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어머님 나이에게 어머님 나이에게 어머님 나이에게 제가 보기에는 48 아 일단 따라서요 전 노래 못 하니까 봐주시고요 네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처음입니다 내생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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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입니다 오늘 좋은 추억으로 남겼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더 무서워 더 무서워 내가 다 알아 네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여기서 다 나와요 결과가 무슨 일을 하세요? 제가 살림합니다 작가 볼 때는 가게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얘기를 무슨 일을 하세요? 빨리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집에서 살림합니다 집에서 가게 하십니까? 네 알겠습니다 가게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네 아니 가게를 무슨 가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볼 때 무슨 라이브 가게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느낌으로 그냥 전혀 모르니까 저 처음 뵀으니까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고요 네 가게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네 가게에서 가게 부를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나오는 가수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나 진짜 아무래도 네 올라가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분도 저기 정섭이 아씨 닮아가나 입만 열면 거짓말 하시네 네 나이부터 시작해서 직업 다 거짓말이야 난 지금 난 벌써 느낌으로 다 알아 네 다 거짓말이야 네 솔직하세요 솔직하세요 빨리 아 너무 찌니까 난 다 노래 자신이 없어서 네 연기를 내서 나왔는데 네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? 두렵지 않은 사람 김진국의 두렵지 않은 사랑 해봤어요? 어떤 사랑이 한번 해보려고요 두렵지 않은 사랑이에요? 어떤 사랑이 한번 해보려고요 네 남의 임자 있는 사람 건드리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랑인가? 어떤 사랑이에요? 두렵지 않은 사랑이 뭐예요 대체 우리 우리 네 네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국의 두렵지 않은 사랑 너무 좋은 노래야 하필이면 또 좋아하는 애천곡이에요 노래 또 배려하면 어떡해 제가 진짜 좋았던 노래 같이 할까요? 네 보세요 보세요 한 번만 나를 안아주었어 정말 못하네 노래 들을까지 붙었던데 근데 저 너희 노래 좋아해요 근데 저 너희 노래 좋아해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인? 한 번만 나를 안아주세 아무런 말도 하지마 이대로 함께해 가슴이 메워져 오네 알아여 맺지 못한단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우리 하나인데 내 곁에 있어주세 사랑해 나를 안아줘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난 괜찮아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좋아 이렇게 함께 있음 내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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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나를 안아줘 사랑해 나를 안아줘 내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좋아 이렇게 함께 있음 내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좋아 내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좋아 내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좋아 잘 마시겠다고 하잖아요 고맙습니다